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 조사에 따르면 기독 청년 3명 가운데 2명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교회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보다 현장 예배에 더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CTS 신년특별기획 실천하는 신앙인 시간에는 신앙운동을 삶에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앙운동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교회와 함께하는 헌혈운동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방 눈이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성도들이 교회 앞마당이 마련된 헌혈버스를 찾았습니다. 발열 검사와 헌혈 가능 여부 확인을 마친 성도들은 곧바로 주저없이 헌혈대에 올라 헌혈에 들어갑니다. 몇 분에 걸친 수고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고귀한 이웃사랑입니다. 덕분에 소중하게 쓰일 혈액은 점점 쌓여갑니다.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픈 분에게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일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강남 중앙침례교회의 헌혈 행사는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을 주제로 한 10만 명 헌혈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헌혈운동을 통해 국내 부족한 피를 채우고 코로나로 피곤해하는 우리 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자는 의미로 침례교가 전국 교회들과 함께 팔을 거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정말 코로나로 힘든 헌혈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 교회에 한 교회에 참석하는 것들을 교단이 함께하면 더 큰 능진력을 가지겠다고 생각을 하고 헌혈운동에 동참하는 침례교 3,500여 개 교회들은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각 지역 거점 교회에서 오는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나섭니다. 저희 교회를 시작으로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해서 이러한 헌혈운동이 모든 교단을 넘어서서 기독교 전체에 자극이 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헌혈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피를 나누는 사랑의 행렬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독 청년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목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데이터연구소가 27일, 2021 기독 청년의 신앙과 교회인식조사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변화하는 청년들의 안과 밖을 주제로 발제한 실천신대 21세기 교회연구소 정재영 소장은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와 신앙, 교회 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 기독 청년 92.3%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0명 중 8명 이상은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이 어렵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라고 응답했습니다. 정재영 소장은 40.4%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 현실에서 어렵다고 답했고, 61.7%는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며, 현재 기독 청년들이 현실의 삶과 성경적 가르침 사이에 괴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한국교회 대응에 대해서는 66%가 감염 확산을 막기에 미흡했다고 응답했습니다. 67.7%는 온라인 예배보다 현장 예배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 청년 77.4%는 가족 혹은 부모의 영향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조사 당시에는 69.2%가 부모로 인해 신앙 생활을 시작했지만, 가족 종교화는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2.9%가 모태신앙이라고 답했고,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다니게 된 경우는 13%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삶의 만족도도 낮았고, 친민 상태도 더 불안정했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하면서 신앙도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어 한국교회탐구센터 송인규 소장은 기독교 신앙의 해체와 재구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에서 39세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3.7%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신년특별기획 2021 실천하는 신앙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에서 신앙운동을 벌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신앙운동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원동력 삼아 신앙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44년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신생중앙교회 김연희 목사. 가정집에서 출발한 교회를 성장시키며 목회를 이어갈 수 있었던 힘으로 소속 교단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꼽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 칠대운동. 이것을 갖다가 접목을 붙이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생활화되어 나가는 게 너무나 지금 저는 좋아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의 시대적인 사명이다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는 데서 출발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김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 예화를 최소화하고 성경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그를 포함한 8명의 목회자가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에 모여 성경 연구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직 성경. 성경을 통한 생명력은 사랑의 김장과 쌀 나눔, 농어촌교회 교사 강습회, 문화축제 등으로 지역사회와 소의 이웃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성도들도 성경에 집중하자 개인적 신앙운동을 체험했습니다. 과거 부도까지 겪었던 이태구장로. 여러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실천할 때 삶이 바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재 교회 선임장로 역할과 함께 교회는 남성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삶의 힘은, 원천은 바로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2년, 교회 새가족부 사역을 맡고 있는 나선재 권사. 성경으로부터 예수 생명이 나온다는 믿음을 갖게 된 뒤 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해졌다고 고백합니다. 나 권사는 새신자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아닌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을 전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말씀은 많이 배워요. 그런데 이게 생활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능력을 받아라, 체험을 해라.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그런 집회 부분들에 꾸준히 참석하다 보니 제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신앙운동의 근간이 돼야 할 성경이지만 신앙인에게도 성경 읽기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개신교인의 성경 읽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만이 성경을 매일 읽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는 성경을 멀리하면 신앙운동은 자연스럽게 어려워진다는 진단이 따릅니다. 우리 신자들은 기준이 신학이나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믿음과 삶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오늘날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는 노력 신앙운동의 기본이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200만 명을 훌쩍 넘겼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는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위기 속에서 빛나는 연대의식을 희망하는 특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독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봉쇄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은 피로감과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도 어느새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 개신교회는 사망한 이들을 애도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전염병으로 떠나보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창문에 불을 밝혀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베를린의 한 주택가. 어둠을 뚫고 아파트 창문을 통해 옅은 빛이 새어나옵니다.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들이 밝힌 불빛입니다. 우린 성장에 맞추는 곳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각자에서 일주일을 부를텐데, 우리는 당신을 띄아와 빛을 합니다. 당신은 적은 환경에 맞춘 fellowship을ождения합니다. 우리는 저의 환경을 전회하게 던지심을 받았으면 당신이 죽기 전에 이어가는 방식을 전해저입니다. 코로나19의 코로나19 НА憂 diez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환경과 walut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전Ob상ados을Ț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섭왕입니다. 모든 사람은 소로 가졌습니다. 어두움을 뚫고 나오는 빛은 고인에 대한 애도이고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며 슬픔은 당한 자들에게 전하는 위로를 상징합니다. 독일개신교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집집마다 세상을 향한 작은 불빛을 비춰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독일개신교회 협의회는 이 캠페인을 부활절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밝히는 작은 불빛이 연대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가 영적 각성을 위한 특별 금요기도 성회를 진행합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며 기도의 불길이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에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기도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종식과 예배 회복, 영적 각성과 신앙운동 강화 등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번 성회는 오는 4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백석총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성도들이 순서를 정해 교회에 나와 릴레이 기도를 전개하는 온종일 성전기도회와 정오 1분 기도운동 등 영적 생명력을 위한 다양한 기도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이 우리마을 지킴이 방역단을 출범했습니다. 작교연과 전국 17개 교회로 구성된 우리마을 지킴이 방역단은 지역에서 방역과 소독이 필요한 곳을 접수받아 방역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매월 지역형제교회의 품하시 방역 전도를 지원해 지역교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주변 교회들도 방역에 동참하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연합 방역단 이창호 단장은 이번 활동으로 지역마다 아름다운 연합을 만들고 형제교회들 사이의 섬김을 통해 교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해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행정예고 공지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전단 등 살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 기준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해석 지침에서 살포의 개념은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며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기류와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47회기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이민사회와 함께하는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CTS 뉴욕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했으며 현장에는 사전 등록을 마친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뉴욕 교협 증경회장단 회장 이병홍 목사는 사람들이 비록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해도 크리스천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부 신년 할애회에서는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과 장영삼 뉴욕 총영사 등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장들을 소개했으며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등 뉴욕 지역 정치인들도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뉴욕 교협 회장 문석호 목사는 한인들의 삶이 다 다르지만 우리 사회를 동포로서 하나로 이끄는 지도자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이민사회의의 기관장들과 더 많은 소통과 교제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홀리클럽이 대구 서연교회에서 20일에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사단법인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김일영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홀리클럽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대구 삼덕교회 이순우 장모를 신임 대구 경북 홀리클럽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구 경북 홀리클럽은 창립된 지 20년을 지나 청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34개의 직능 신우회와 성교회가 힘을 합쳐 거룩한 도시 대구 성시화를 이루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홀리클럽은 나부터 변화된 삶을 살고 총체적 보금운동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키자는 칠성운동을 펼쳐나가는 초교파적 평신도 모임입니다. 대안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호남신앙동지회가 전체 회의와 신년 할애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자고 전했습니다. 호남신앙동지회 회장 남택률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자고 인사했습니다. 도안교회가 전국의 청년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년 리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청년 사역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한 세미나에서 양형주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청년 리더란 누구인가, 청년 리더의 10가지 사역원리, 청년 사역자의 10가지 사역원리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양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청년 리더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청년 사역이 사실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청년 리더의 중요성이 너무나 큰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청년 리더들을 바로 세우고 또 청년 사역을 다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게 할 수 있을지 청년 리더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또 새해 새롭게 임명받는 리더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와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한편 청년 사역 전문가인 양 목사는 청년 예비 리더 훈련 세미나를 비롯한 청년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북방 선교단체인 피스랜드 미션이 북방 선교와 한민족 통일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ROTC 기독장교연합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한 박삼종 목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강사로 나선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 전 총장 김한식 박사가 통일의 주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며 교회가 통일의 길잡이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북방 선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우리가 통일 선교, 또 북한 선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신 그런 분들이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ROTC 기독장교연합회와 더불어 이 일을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 오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습끼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무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날씨예보입니다.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